팰리세이즈 파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팰리세이즈 파크 뉴저지 한인 체대 타운이자 한인 체대 상권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럴만도 한 것이 지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한인이 차지하고 있고 한인 정치인도 2명씩이나 있는가 하면 4명의 한인 경찰관과 교육위원 그리고 타원 행정부 총책임을 맡고 있는 클락을 비롯해서 부클락도 한인 동포들이니 말의 끝없이 한인 타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빈곤에 시달리던 펠레세즈 팍 타원에 한인 동포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으니 한인 동포들의 공로는 자타가 공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실제 모든 통계수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한인들은 지역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다양한 분야에 공헌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로는 한인 언론에서만 보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언론과 주류언론에서도 조명된 바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살고 있던 한인 동포사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니 큰 자부심을 갖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펠레세즈 팍의 일부 지역주민들과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내는 이런 한인들의 공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며칠 전 펠레세즈 팍 타운에서 매월 열리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인 관계자는 개발로 인해 타운이 너무 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운 발전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태릭의 주민의 여성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싫으면 타운을 떠나라. 이는 한인들이 타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기는커녕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한 것입니다. 아주 위협한 발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회의를 주재하는 시장을 비롯해 타운 관계자들은 이를 제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립박수를 쳐댔습니다. 한인동포사회와 아주 가까이 지낸다는 시장과 행정관이 말이죠.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인동포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정 부분 문화의 차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지역주민 이를 방관하면서 기립박수까지 쳐대는 시장 참으로 굴욕적이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더 화가 나는 일은 이런 시장을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뉴욕의 한 단체에서는 올해의 한인상까지 주겠다고 추천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차별적인 문제는 그들의 기득권 터세도 문제지만 우리의 분빌 없는 아부근성도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